텔레폰 캔의 278만원짜리 마이크입니다 이거 까다가 미끌하는 순간 작살 나는거죠 이제 형이 까세요 아이씨 잘 맞춰줘야 돼요 텔레폰 캔 짧으시면 일렉트로 쿠스틱이라고 딱 써있죠 일렉트로 쿠스틱 조심조심 멋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비싼 녀석이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까 볼게요 사실 저는 디자인은 코퍼헤드가 제일 좋아요 코퍼헤드가 너무 멋지고 색감도 구리 네 그쵸 굉장히 구리죠 근데 그 그게 엄청나게 저는 뭔가 텔레폰 캔의 정체성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 생각이 들어서 자꾸 코퍼헤드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많이 산다면 그거 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 또 좋았고 178만원이라는 가격대도 충분히 비쌌는데 자꾸 278만원 이런것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놀랍죠 자 이렇게 쇽마운트 연결해 봤고요 들고 계세요 무서우니까 네 무서워요 잘 들어요 네 네 자 지금 여기에 그 전용 이제 파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워브를 이쪽에서 켜실 수가 있고요 전용 역시 라인으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바로 이쪽에서 그 우리 저기 그 지향성 카디오이드 그 뭐 이게 뭐야 폴라 패턴 네 폴라 패턴을 옴니 디렉셔널 그리고 이쪽에 카디오이드 그 다음에 피규어 8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추가 적힌 그렇죠 쇽마운트 연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케이블이 들어 있겠죠 네 전용 7핀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전용 7핀 이거 되게 귀찮은데 뭐 이정도 가격에 전용 7핀 뭐 거기다가 저쪽에서 이제 폴라 패턴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요 파워와 함께 쓰기 때문에 뭐 귀찮더라도 전용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살펴봤어요 어 빨리 빨리 달아주세요 겁나니까 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은총씨와 함께 오늘 리뷰해볼 기원은 바로 마이크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때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게 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식적 공부도 많이 됐었던 그렇습니다 마이크 약간 그 표준과 같은 네 텔레폰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언박싱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언박싱을 무사히 맞추고 후덜덜 하면서 이렇게 장착을 잘 해봤습니다 네 자 텔레폰캔이 뭐 워낙에 회사로서 어떤 뭐 대단한 업적들을 쌓아왔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적으로 왜 잘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되게 역사별로 속속들이 이렇게 짚어드렸잖아요 네 네 네 네 고거 이제 현필팀님 옆에다 카드 다시 달아주실 건데 거기 가서 한 번 더 텔레폰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오시면은 요 TF51을 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TF29 코퍼헤드랑 TF47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F51로 오는데 가격은 TF29가 178만원이었고요 TF47이 278만원 그리고 오늘하는 TF51이 역시 동일하게 278만원입니다 TF 코퍼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CU29의 진화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텔레폰캔 사이트에 딱 들어가보면은 텔레폰캔에 마이크로폰 보면 다이아몬드 시리즈 알케미 시리즈 다이나믹 시리즈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중에 알케미 시리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케미 시리즈 이렇게 나와있죠 이 코퍼헤드가 저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만약에 사게 된다면은 진짜 코퍼헤드가 사실 이게 보면은 이게 뭐 굳이 막 폴라 패턴이 멀티폴라 패턴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TF39는 코퍼인데 여기에 아예 그 폴라 패턴 자체가 뭐 카디오이드, 옴니 디렉셔널, 그리고 피규어 8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되잖아요 근데 이건 단일 그 폴라 패턴이기는 한데 저희가 사운드 들어봤을 때 진짜 이렇게 사운드가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된 완전한 밸런스의 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충분히 만족할만한 사운드였고 그거 하나면 폴라 패턴이 굳이 멀티일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동의하시면 178만원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 텔레폰 캔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폴라 패턴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애초에 원하는 사운드가 약간 독일식이다 아니면 오스트리아식이다 이렇게 원하는 게 분명할 때는 이제 또 갈만한 곳이 꽤 많이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딥 로우 엔드 그리고 포워드 미드레인지 그리고 요게 웜 펀치 사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에 대한 설명이 장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어울릴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라지 다이어프렘 멀티 패턴인데 요건 스무스 미드레인지 자, 포워드 미드레인지 스무스 미드레인지 다르죠 그렇죠 에어리 탑 딥 로우 엔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하는 성향이 좀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TF-47 같은 경우에는 자 툭 튀어나오는 미드레인지와 그리고 딥한 로우 그리고 웜하고 펀치한 사운드다 이게 약간 독일식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U47과 M49를 좀 계승하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리뷰를 할 TF-5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에어리 탑 요게 그 E-L-A-M-251-E-C-12 요런 것들을 이제 계승을 하고 있는 독일식 사운드 아니 오스트리안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요쪽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팝 쪽으로 가져가기 좋지 않을까 요거 이제 47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240, 278만원이라는 높은 가격대이긴 한데 그만큼 돈값하는 아주 좋은 마이크라는 거는 저희가 이미 인증을 했었죠 요새 뭐 오스트리안 오디오도 그렇고 텔레폰 캔도 그렇고 요 가격대에 이렇게 많은 대안이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뭐 200만원 넘어가면 사실 그때부터는 늘 그냥 뭐 이마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가격대에 100만원대 200만원대 이렇게 좋은 악기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도 좀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텔레폰캔을 하나하나 다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 텔레폰캔 버즈비 사이트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278만원 상당히 고가의 가격을 가지고 있죠 5개월 할부를 해도 월 55만 6천원 그렇습니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스트리아 마이크 사운드를 바탕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ELA-M, EOED 막 이런 애들은 그 막 1200만원씩 하고 막 이런 마이크들이에요 자 TF-51은 부드러운 중력대와 공기감이 있는 고역대 미묘한 뉘앙스와 디테일을 캡쳐하는 능력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회로 디자인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마이크의 뛰어난 해상도는 훌륭한 부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6072A 진공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계승한다고 얘기했던 오스트리안 마이크의 것과 동일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뭐 나머지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계승하는 완전 하이엔드급의 최고가 마이크들 그대로 복각을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에 잘 어울리는지 여성 보컬, 팝 보컬, 어쿠스틱 기타, 드럼 오버헤이드, 바이올린, 만돌린, 그랜드, 피아노 약간 하이 좋네요 그렇죠 음역대가 그렇습니다 복각품이 아니라 새로운 클래식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음 음 음 자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나와있구요 자 615g 음 무게는 꽤 묵직하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절풍이 무거워요 네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옴니 디렉션, 피규어 엣지 이렇게 3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구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 건데 어 사운드를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늘 하는 방식대로 어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받아야 의미가 있죠 그럼요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저희가 듀엣에다가 음 214로 미리 소스를 받아놨습니다 그거를 모니터 한번 쭉 해보고 바로 기타 보컬 하나씩 딱딱 얹어가지고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어 공간계에 넣어서 모니터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나레이션 비교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오늘 시연곡은 하하하하하 얘기하기도 참 자 우리 뭐 원조 원조 국민요정 또 원조 국민요정 네 SES SES의 암요걸 네 암요걸을 저번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밴드 편성으로 하지 않고 어쿠스트 기타 한 대 보컬 하나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약간 뭐 코드도 리하모니제이션 살짝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를 214로 한 버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먼저 그 다음에 공간계 넣은 거 요렇게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스테이 위미 랍스 포에버 예 네 네 마지막에 막 칠프레 치고 난리 났어요 자 요거를 좀 촉촉하게 하나 리버브 살짝 얹어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믿어 주길 바래 일사 좋아요 일사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뿜깬 뿜깬 네 텔레 뿜캔 이거 수입사에서는 텔레 펀킨이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텔레 펀킨이라고 하면 그 느낌이 안나죠 그렇죠 풍캔 저희는 그냥 풍캔으로 하겠습니다 네 텔레 뿜캔 들어갑니다 아멘 이거 그럼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둘 셋 셋 넷 소리만 들어보는 거니까 팝필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Stay with me, lost forever 아니 뭐 마이크 좋은데 마이크 너무 좋은데 마이크 뭐죠? 잠깐만 이거 그냥 하기 전에 미리 다 하시죠 저거까지 다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하신 김에 드신 김에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입니까? 농부 후원은 바리스타입니다 좋다 마이크 진짜 좋다 아니 이게 그 오스트리아 우리가 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디를 좋아했잖아요 그 완전 그 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이 플랫한 어떤 되게 깔끔한 감성까지 더해지면서 뭔가 우리한테 되게 취향에 맞는 하이엔드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점이 더 나왔잖아요 더 많아요 진짜 더 많았는데 지금 이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누가 들었을 때는 좀 과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좋게 잘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하지도 않고 굉장히 풍부하게 나잖아요 지금 소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이거 우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들어보죠 기타 소리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간다고? 저 잠깐 일사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 일사 앞에 탁탁 소리가 엄청 쏘게 들리거든요 그죠? 이 탁탁 치는 소리가 자 이게 ESI였고요 네 이번에는 TF51 그러니까 진짜 기분 좋겠네 근데 되게 진짜 아까 딱 그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딱 나왔던 그 얘기 응 여기서 나온 이 에어리탑 응 에어리탑이랑 스무스미델 스무스미델 이 느낌이 와 좋네요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확 납니다 물론 가격대로 치자면 거의 뭐 한 8배? 아 근데 솔직히 한 6배 이상에 육박하는 가격이긴 한데 아니 이 돈 주면은 좋아야지 좋아야죠 좋아야 하는데 좋네요 좋네요 네 좋아야 하는데 좋아요 자 그럼 이거 저희가 촉촉하게 공간계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지? 좋겠죠 오우 기분 좋은 사운드 그럼 이러면은 우리가 또 저 보컬 드라이를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114 sit with me lost forever yeah yeah TF51 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저희가 오스트리아 오디오에서 느꼈던 것처럼 중점이 부스트되는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딱 스무스한 미들을 들려주는데 그거 위에다가 탑이 있는데 이게 위에가 샤 해갖고 해상도가 높다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진짜 딱 이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혀있는 와중에서 하이가 쎄지 않은데 해상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레이션 들어보겠습니다.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미쳤다. 이거 해상도가 그러니까 저음이 과하게 뭔가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게 아닌데 그냥 진짜 그 풍성한 미들 사운드 굉장히 좋은 미들 사운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촉촉하게만 묻혔어 볼게요. 사고 싶죠 갑자기? 저희가 뭐 하도 이거는 농부 후한 바리스타 이거는 하도 많은 마이크로 하도 많은 세대가 받아봤고 이제 들으면 아는데 우리가 들었던 그 농부 후한 중에 탑에 드는 그런 농부 후한입니다. 농부 후한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또 TF51이라는 상당히 밝은 마이크를 보게 됐네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TF29랑 47를 봤을 때는 에이 나는 29. 저 가격이 29.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사실 디자인적인 것도 있었고 사실 그 정도의 가격이 띈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장단점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르네요. 네 이거는 확실히 좀 뛰었네요. 맞아요. 레벨업이 됐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우리 취향 자체가 좀 이쪽에 그런 오스트리안 오디오와 이 오스트리아 사운드 쪽에 좀 맞는데 거기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정리가 잘 돼서 이게 되게 그 느낌 있잖아요. 대놓고 뭔가 막 좋은 티가 팍팍 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내공이 느껴지는 사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만약에 이 뭐 예산이 넉넉하면은 당연히 뭐 TF51을 가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47이랑 29 중에는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29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50일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50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 고민하신다면 약간 전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요 가격대. 그러니까 텔레폰 캔의 마이크를 이미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뭐 스튜디오면 스튜디오 아니면 굉장히 보컬 녹음이라든가 마이크로 받는 게 중요하신 직업군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이드 목적을 떠나서 이미 프로페셔널적인 녹음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라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되 여기서 약간만 나눠드리면 개인 싱어소 라이터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좀 낮은 데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이거를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50일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뭐 개인 유저이신데 노래 녹음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9일을 뭐 개인이지만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마이크를 구비하셔야 되는 분은 50일을. 요렇게 좀 약간 나누면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사실 개인 유저가 방에서 쓰기에는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이 매력을 확실하게 뽑아내려면 좀 루머 어쿠스틱이나 요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절대로 루머 어쿠스틱이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 안 돼 있죠. 굉장히 많아요. 없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되게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간 자체는 마이크를 리뷰하기에는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공간 자체가 마이크의 포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쓰려면 공간 자체도 좀 좋으면 당연히 더 좋다. 한 거의 300에 가까운 돈을 마이크에다 투자를 하는데 공간이 너무 방구석이다. 이러면은 또 마이크의 그런 어떤 능력이 굉장히 발현이 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3, 40만원짜리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인터페이스는 최소한 100만원 정도 선에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TF51 같이 보셨고요. 굉장히 플랫하면서도 하이가 튀지 않지만 고해상도의 사운드. 이게 딱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지금까지 들었던 마이크 중에 뭐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 중에 베스트 밸런스로 꼽을 만한 그런 마이크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가성비에 좀 집중한 마이크 가볼게요. 라우텐의 LA320인데 여기 79만 8천원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로데의 한 고정도급. 아니면 이제 W87 고정도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100만원대 이하의 또 괜찮은 마이크들. 요정도면 이제 진짜 정말 방구석 싱어송 라이터들에게 집에서 만드는 데모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격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00만원 이하의 새로운 과연 보기를 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묻힐 것인가? 묻힐 것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 라우텐 오디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풍캔 아니고 텔레펑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러코팅 TIMES